1.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같지 아니하냐. 아멘. 1.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와에게 일러 가르사되. 2.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3.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4. 곧 광야와 이 네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버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5.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미라. 6.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7.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8.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9.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9. 그래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10.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10. 그래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11. 내가 형통하리라. 12.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12.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13.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14.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15. 이에 여호수하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대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15. 삼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16. 여호수하가 또 로우벤지파와 가하지파와 문하세 반지파에게 일러 가로대 요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17.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18. 요하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19.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요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20. 그들이 요우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오. 21.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22.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요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22.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을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22. 눈의 아들 요우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23.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24.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대 보소서 이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25.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대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26.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27.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28. 가로대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29.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29. 급히 따라가라. 30. 그래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30.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31.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31.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32. 두 사람이 늦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32.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33.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34.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34.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훈과 옥에게 행한 일, 35.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36.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구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36. 너희 하나님 요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37.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 적, 37.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38.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38. 무럿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39.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39.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40.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40.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41.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41.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오. 41. 요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때에는, 42.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42.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오니, 42.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43. 그가 성벽 위에 가하였습니다. 44.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45.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느니, 45.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45.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45.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46.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47.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48.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49. 우리를 달아내리오는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49.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49.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50.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 50.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50.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51.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51.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51.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52.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52. 라합이 가로대, 53.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54.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55.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55.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56.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하며, 56.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57. 만나지 못하니라. 57.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58. 누누의 아들 여우수아에게 나와서, 58. 그 당한 모든 일을 구하고, 59. 또 여우수아에게 이르되, 59.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59.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59. 요우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60.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띔에서 떠나, 60. 요단의 일어로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60. 거기서 유숙하니라. 61. 삼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61.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돼, 61. 너희는 내 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교에 매는 것을 보거든, 62.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62.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산거가 이천 규비쯤 되게 하고, 63.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64. 그래하면 너희의 행할 길을 알리니, 64.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65. 여호수하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65. 너희는 성결케하라. 65.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66. 여호수하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돼, 66. 언약교회를 매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67. 곧 언약교회를 매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67. 여호와께서 여호수하에게 이르시되, 68.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69.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69. 너는 언약교회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70.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69. 여호수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70. 이리와서 너희 하나님 요하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70.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70. 가난족속과 해족속과 희위족속과 브리스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아모리족속과 여부스족속을 70.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래라. 71.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교회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72.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 한 사람씩 십이 명을 택하라. 73. 온 땅의 주 여호의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74.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75.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76. 제사장들은 은약교회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76.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77. 괴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이요,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77.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77.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78.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여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78. 요하의 은약교회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79.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리라. 78.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해 요하께서 요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79. 백성의 매 집하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79.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취하고, 79.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하라. 79. 요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집하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서, 80.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요하의 교회 앞으로 들어가서, 80.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하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80.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81.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81.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요하의 언약교회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81. 곧 언약교회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81.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수아의 명한대로 행하되, 81. 요하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신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하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열두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82. 요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교회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83. 교회를 맨 제사장들이 요하께서 요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84. 곧 모세가 요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너서며, 85.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요하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너서며, 85. 로우벤 자손과 바 자손과 머나세 반지판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85. 사만 명 가량이라 무장하고 요하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86. 그날에 요하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요수아를 크게 하심해, 87.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87. 요하께서 요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증거교회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87. 요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요하의 은약교회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87.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지경 길가래 진침해, 87. 요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열두 돌을 길가래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가로돼 87.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87.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88.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요하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요하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88.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한 사람의 모든 왕이 요하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89.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89. 이때 요하께서 요수하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한례를 행하라 하심에 90. 요수하가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한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례를 행하니라. 90. 요수하가 한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국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국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90. 그 나온 백성은 다 한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국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한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91.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요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91. 그들의 열저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92. 애국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사십 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93. 그들의 대를 입게 하신 이 자손에게 요수하가 한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한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한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94. 온 백성에게 한례 행하기를 필하며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요하께서 요수하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국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95.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열이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고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복근 곡식을 먹었더니 96.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거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난한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97. 요수하가 열이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98. 요수하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99. 그가 가로대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99. 요수하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대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00. 요수하의 군대 장관이 요수하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100.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100. 요수하가 그대로 행하니라. 100.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열이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100. 요하께서 요수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열이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100.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교의 앞에서 행할 것이요. 100. 제7일에는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100.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100. 누너의 아들 요수하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교를 매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요하의 괴 앞에서 행하라 하고. 100.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요하의 괴 앞에 행할지니라. 100. 요수하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해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요하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요하의 언약괴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구는 그의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100. 요수하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대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레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100. 그래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는 외칠지니라 하고 요하의 괴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100.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100. 요수하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요하의 괴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요하의 괴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하며 후구는 요하의 괴 뒤에 행하고 100.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100.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100.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100.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일곱 번 도우니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100. 일곱 번째 이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요수하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100. 요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100.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요하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100.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100.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100.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100.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꽃간에 들일지니라. 100.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100.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100. 요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100.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100. 무리가 불러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100. 요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요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100. 요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돼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 건축하는 자는 여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100. 그 기초를 쌓을 때의 장자를 잃을 것이오. 문을 세울 때의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100. 요하께서 요수아와 함께하시니 요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7.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8. 요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9. 요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돼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9.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요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 삼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10. 그들은 소순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하므로 백성 중 삼천명점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11. 아이사람이 그들의 삼십육인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서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12. 요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노들과 함께 요하의 괴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13. 요수아가 가로돼 슬프도 소이다 주 요호하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14.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15. 주요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15. 가난한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16. 요하께서 요수아에게 이러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17.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18.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됩니라. 19.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20.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21.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22.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23. 여호와께 뽑히는 지판은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24.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25.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25.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로 대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26.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하라. 27.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27.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28.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29.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29.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30.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30.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31.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느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31.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의 금등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32. 오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32.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냄에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33.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메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34.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검등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35. 여호수아가 가로돼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36.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37.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잃더라 38. 여호와께서 그 격렬한 분노를 거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38.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루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39. 보라 내가 아이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40.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40.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41.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41.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41.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대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42. 그 성읍에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42.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43.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44.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45.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45.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45.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46.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47. 그들을 보냄에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48. 요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짰더라 49. 요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고하고 49. 이스라엘 장노들로 떠보러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49. 그를 조천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50. 아이 북편에 지인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더라 50. 그가 오천명 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51.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51. 요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서 겁이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 이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성읍 뒤에 복봉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51. 요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 패하여 광략일로 도망하며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요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52.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읍 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53. 요하께서 요수아에게 이러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54. 요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겁이 일어나 성읍에 달려들어가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54. 아이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랴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에게로 돌이켰더라 55. 요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사람을 죽이고 55.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던지라 56. 혹은 이 편에서 혹은 저 편에서 처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왕을 사로잡아 요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56.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덜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56.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며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만 2천이라 57.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요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요하께서 요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58. 이에 요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59.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이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59. 때에 요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느님 요하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요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세돌로 만든 단이라 60. 무리가 요하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들였으며 요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61.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요하의 은약괴를 맨 뇌위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괴의 좌우에 서서 절반은 그린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62. 이는 이왕에 요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대로 합니다 63. 그 후에 요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64. 모세의 명한 것은 요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9.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사람과 가나안사람과 브리스사람과 기위사람과 여부스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10. 모여서 일심으로 요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11. 기본 거민들이 요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11.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낙위에 싣고 11. 그날에는 날과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배하고 12.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요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12.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13.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위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그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14. 그들이 요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라 15. 요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15. 그들이 요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요호아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16.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국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17.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훈과 아스다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다 17. 그러므로 우리 장노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18.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18.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19.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부대도 새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19.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날가진 나이다 한지라 20.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무지 아니하고 21. 요수하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22.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걸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함을 들으니라 22.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을 여러 성업에 이르렀으니 그 성업은 기본과 그비라와 버에롯과 기랫이아리입니다 23. 그러나 회중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24.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 적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25.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략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라 26.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패며 물깃는 자가 되었더라 27. 요수하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대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28.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히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패며 물깃는 자가 되리라 29. 그들이 요수하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당신의 하나님 요하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30.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라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30.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오른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31. 요수하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31. 그날에 요수하가 그들로 요하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요하의 단을 위하여 나무패며 물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10. 요수하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보은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11.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기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보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오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11.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기 헤버론 왕 호함과 야르무원 비람과 라아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더빌에게 보내어 가로디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12. 우리가 기보은을 치자 이는 기보은이 요수하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메 13. 이름으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버론 왕과 야르무원 왕과 라아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보은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14. 기보은 사람들이 길갈지인에 보내어 요수하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그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하메 15. 요수하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16. 때에 요하께서 요수하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16. 요수하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요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요수하가 그들을 기보은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케다까지 이르니라 17.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요하께서 하늘에서 큰 등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오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18. 요하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요수하가 요하께 코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대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19. 달아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19. 야세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19. 요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19. 이는 요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19. 요수하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지인으로 돌아왔더라 19.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맑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호기 요수하에게 코하여 가로대 맑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의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19. 요수하가 가로대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19.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19.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19. 요수하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도력하여 거의 진멸시켰고 20.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지인으로 돌아와 요수하에게 이르렀으나 21.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22. 때에 요수하가 가로대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을 네개로 끌어내라 하며 23.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버론 왕과 야르믓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미라 24. 그 왕들을 요수하에게로 끌어내며 요수하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25.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요수하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26.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27. 그 후에 요수하가 그 왕들을 처 죽여 다섯 나무에 매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28. 해질 때에 요수하가 명함에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의 숨었던 굴에 들여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29. 그날에 요수하가 맑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맑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30. 요수하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맑게다에서 님나로 나아가서 님나와 싸우며 요하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31.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31. 요수하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맑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요하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32. 이튿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33. 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요수하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34. 요수하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였으니 35. 라기스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36. 요수하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취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36. 그 성읍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진멸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37. 요수하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돌아와서 더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38. 더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여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39. 이와 같이 요수하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39.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40. 요수하가 또 가데스파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생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침해 41.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요수하가 그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41. 요수하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지인으로 돌아왔더라 41.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무론왕과 악삽왕과 및 북방 산지와 42. 김네롯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가나한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우서 사람과 미서바 땅 헤로몬산 아래 희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며 43.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을 수다한 모래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으며 44. 그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지인쳤더라 45. 요하께서 요수하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45.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46.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47. 이에 요수하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졸지에 섭격할 때에 48. 요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거로 그들을 격파하고 49.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49.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49. 요수하가 요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50.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50. 그때에 요수하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51.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51. 또 불로 하솔을 살랐으며 요수하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52. 요하의 종 모세의 명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요수하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53.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54. 요하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요수하에게 명하였고 요수하는 그대로 행하여 여하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55. 요수하가 이같이 그 온 땅곳 산지와 온 남방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지를 취하였으니 56.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네바논 골짜기의 발갓까지라 57. 그 모든 왕을 잡아 쳐 죽였으며 요수하가 그 모든 왕과 싸운지는 여러 날이라 58. 기본 검인 희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었으니 58. 그들의 마음이 강평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요하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59.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요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59. 그때의 요수하가 가서 산지와 헤보론과 드빌과 안악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안악 사람을 멸절하고 60.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안악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60.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 때만 약간 남았었더라 61. 이와 같이 요수하가 요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배를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61.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62.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편 63.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처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64. 해서본에 그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이라 65. 그 다서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65. 길러하 절반 곧 안몬 자손의 지경 야뽀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혜의 벤녀시모스로 통한 길까지와 남편으로 비스가 살록까지며 65. 또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그하던 바산 왕 오기라 66. 그 지리하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러가와 오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의 지경까지의 길러하 절반이니 66. 해서본 왕 시혼의 지경에 접한 것이라 66. 요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요하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로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머나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66. 요수하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2편 곧 서편 레바논 골짜기의 발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에서 쳐서 66.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 그 땅을 요수하가 이스라엘의 구별을 따라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67.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남방 곧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라 67. 하나는 여리고 왕이오 하나는 베들겟의 아이 왕이오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오 하나는 헤브론 왕이오 하나는 야르무웃 왕이오 하나는 라기스 왕이오 하나는 에글론 왕이오 하나는 게셀 왕이오 하나는 드빌 왕이오 하나는 개델 왕이오 하나는 호르마 왕이오 하나는 아랏 왕이오 하나는 림다 왕이오 하나는 아둘람 왕이오 하나는 마케다 왕이오 하나는 베델 왕이오 하나는 다뿌아 왕이오 하나는 헤벨 왕이오 하나는 아벡 왕이오 하나는 라사론 왕이오 하나는 마돈 왕이오 하나는 하솔 왕이오 하나는 시무론 무론 왕이오 하나는 악삽 왕이오 하나는 다낙 왕이오 하나는 머기또 왕이오 하나는 게데스 왕이오. 하나는 갈멜의 용남 왕이오.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오.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오.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도합 삼십일 왕이었더라. 13장. 요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요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의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벌레셋 사람의 오운 지방과 그술 사람의 전경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난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벌레셋 사람의 다섯 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과 아스도트 사람과 아스골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또 남방 아위 사람의 땅과 또 가난 사람의 오운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무리 사람의 지경 아베까지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편 온 네바논 곧 헤로몬산 아래 발갓에서부터 하마세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무나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무나세 반 지파와 함께 로벤 사람과 갓 사람은 요단 동편에서 그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요하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해서본에 도읍하였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원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지경까지와 딜라앗과 및 그술 사람과 마갓 사람의 지경과 온 헤르몬산과 살라가까지 이른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애드레이에 도읍하였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었어도 그술 사람과 마갓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갓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그하더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요수하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께 드리는 화재물이 그 기업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음이었더라. 모세가 르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그 지경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매드박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해서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발무원과 야하스와 그대못과 매바앗과 기라다임과 심마와 골짜기 가운데 산에 있는 세렛사할과 벳볼과 비서가살롯과 벳녀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해서본에 도읍한 아모리 사람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그하는 시온의 방백 곧 미디안의 귀족 애위와 레겜과 수울과 훌과 네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부울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었더라. 로벤 자손의 서편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로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과 촐락이니라. 모세가 가치파 곧 가자손에게도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그 지경은 야셀과 길라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의 아로엘까지와 해서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더빌 지경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숙꽃과 사본 곧 해서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편 김내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가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과 촐락이니라. 모세가 머나세 반지파에게 주었으되 머나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경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전국과 바산 경례 야일의 모든 고을 육십 성읍과 길라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머나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 가족대로 받은이라. 요단 동편 여리고 마전편 모아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라하여도 오직 내위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심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난한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라하살과 누누의 아들 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이 아래와 같으니라. 요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미요 내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요셉 자손은 머나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리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그할 성업들과 가축과 재물을 둘 덜만 줄 뿐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요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가래에 있는 요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레비 요수아에게 말하되 요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요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요 이 땅을 정탐쾌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요하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대 내가 나의 하나님 요하를 온전히 쫓았은 적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요하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요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 적 그날에 요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요하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요하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요수하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랫 아르바라 아르바는 안악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15장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뽑은 땅의 극남단은 에돔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광야까지라 그 남편 경계는 염해의 극단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편으로 지나 시내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야 남편으로 올라가서 해설원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라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고 애굽 시내에 미치며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느니 이것이 너희 남편 경계가 되리라 그 동편 경계는 염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편 경계는 요단 끝에 당한 해만에서부터 베토글라로 올라가서 벳아라바 북편을 지나 러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더비를 지나 북으로 올라가서 강 남편에 있는 아두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무를 지나 엔노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편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편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러바임 골짜기 북편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버론산 성읍 들에 미치고 또 바알라 곧 기랫 이아림에 미치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편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이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편에 이르고 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로 지나고 또 에그론 북편으로 나아가 시끄론에 이르러 바알라산에 미치고 야노엘에 일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편 경계는 대해와 그 해변이니 유다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사면 경계가 이르하니라 요하께서 요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요수아가 기랫 아르바 곧 해버론성 유다 자손 중에서 분기스로 여분녀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비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매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더빌 거민을 쳤는데 더빌의 본 이름은 기랫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랫 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리엘이 그것을 취하므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며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드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으로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업들은 갑서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닫다와 그리옷 해설은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카타와 해서문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맏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실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이십구 성업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울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다뿌아와 에남과 야르묻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스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대로다임이니 모두 십사 성업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선안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라안과 미스베와 욕더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걸론과 갑번과 라맘과 기덜리스와 그데롯과 베타곤과 나마와 마케단이 모두 십육 성업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빈라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너십과 거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모두 아홉 성업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향리와 촌락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닥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업과 그 촌락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향리와 촌락과 가사와 그 향리와 촌락이니 애굽 시내와 대가에 이르기까지였으며 산지는 삼일과 약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랏산나 곧 드빌과 안압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론이 모두 십일 성업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냄과 베타포아와 아베가와 훈다와 기랫아르바 곧 헤보론과 시오리니 모두 아홉 성업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마운과 갈멜과 십과 유타와 이스라엘과 욕더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딥나니 모두 열성업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랏과 벳안옷과 엘드고니니 모두 여섯 성업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기랏바을 곧 기랏여아림과 라빠니 모두 두 성업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염성과 엔게디니 모두 여섯 성업이요 또 그 촌락이었더라 예루살렘 검인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곁 요단 곧 여리고 물 동편 광야에서부터 나아가 여리고로 말미암아 올라가서 산지를 지나 베델에 이르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사람의 경계로 지나 아다로스에 이르고 서편으로 내려가서 야벌롯 사람의 경계에 이르르 아래 베토론 곧 계셀에 미치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 자손의 머나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그 가족대로 얻은 것의 경계는 이러하니라 그 기업의 경계는 동으로 아다롯 아딸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편으로 나아가 북편 믹머다에 이르고 동편으로 돌아 다나칠로에 이르르 야노아 동편을 지나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서 여리고에 미치며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뿌아에서부터 서편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미치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 이르하였고 그 외에 문하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모든 성업과 촌락도 있었더라 그들이 개세례에 그하는 가나한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한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그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17장 문하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문하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문하세의 장자 마길은 길라하세의 아비라 그는 무사이어서 길라하 바산을 얻었으므로 문하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이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남자손이며 헤벨의 아들 길라하세의 손자 문하세의 현손 슬로포하선 아들이 없고 딸뿐이오 그 딸들의 이름은 알라와 노하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누누의 아들 요수하와 방백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요하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요하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그 아비 형제 중에서 주므로 요단 동편 길라앗 부하 땅은 문하세에게 속하였으되 문하세 경계에 있는 답부하읍은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의 남편에 일어나니 문하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문하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편이오 그 끝은 바다며 그 남편은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편은 문하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은 북은 아셀에 미쳤고 동은 이사갈에 미쳤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문하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백서안과 그 향니와 이벌라암과 그 향니와 돌의 거민과 그 향니요 또 엔돌 거민과 그 향니와 다낙 거민과 그 향니와 머깃도 거민과 그 향니들 세 높은 곳이라 그러나 문하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난한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그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난한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요수하에게 말하여 가로대 요하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집이 한 분기소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미니까 요수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버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 찐데 버리스 사람 버리스 사람 에 일러 가로대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선즉 한 분긴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한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 내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일곱 지파라 요수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저의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매 지파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거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에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격내에 거하고 요셉의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격내에 거한즉 그 남은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내 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미며 갓과 루벤과 문하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와가 땅을 거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돼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신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리고 신로 지인에 돌아와 요수하에게 나아오니 요수하가 그들을 위하여 신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집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편으로 올라가서 서편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배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편이 일어나니 루스는 곧 베데리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탈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편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편 산에서부터 서방으로 돌아 남편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업 기랏 바을 곧 기랏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방 경계며 남방 경계는 기랏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편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편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편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향하여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두민 비탈 맞은편 글릴로스로 나아가서 르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북으로 아라바마전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단에 당한 염해의 북편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느니 이는 남편 경계며 동방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의 사면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안무니와 오브니와 개바니 십이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며 기부온과 라마와 베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부앗과 기랗이니 십사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었더라 십구장 둘째로 시무원 곧 시무원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 얻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센과 엘돌랏과 부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벗과 하살수사와 벳르바웃과 사로헨이니 십삼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며 또 아인과 님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며 또 남방 라마 곧 발랏 부엘까지 이 성들을 둘러있는 모든 촌락이니 이는 시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라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볼론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경계는 사릿에 미치고 서편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빗에서 미치고 용루암 앞 시내에 미치며 사릿에서부터 동편으로 돌아 햇뜨는 편으로 향하고 기슬로 다보르의 경계에 이르고 다바라서로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편으로 가드 해배를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내야까지 연한 님문으로 나아가서 북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일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날과 시모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헤미니 모두 12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라 서블론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지경 안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순엠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라빛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언간님과 엔하타와 벳바세스며 그 경계는 다불과 사하수마와 베세메스에 미치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십육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업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지경 안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맞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편은 갈멜에 미치며 시올 림낫에 미치고 꺾여 해돋는 편을 향하여 베따곤에 이르며 스블론에 달하고 북편으로 입다 엘골짜기에 미쳐서 베데멜에 베데멜에 이르고 갑을 좌편으로 나가서 에버론과 르홉과 한문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업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지방 겉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음마와 아베과 르홉이니 모두 이십이 성업과 그 촌락이라 아셀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업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자손을 위하여 납달리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경계는 헬렙과 사나님의 상수리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내겹과 얍노에 를 지나 라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편으로 돌아 아서노 다불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나가 후곳에 이르러는 남은 스블론에 접하고 서는 아셀에 접하였으며 해돋는 편은 유다에 달한 요단이며 그 견고 그 견고한 성업들은 시띔과 세로와 한맛과 라깟과 긴네렛과 아담아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안앗과 베세메스니 모두 십구 성업이오 또 그 촌락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업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지경은 소라와 에스다울과 이르세메스와 사할라핀과 아야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가 엘드게와 기퍼돈과 발랏과 여훗과 베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파마 전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내센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습니다 그 조상 단의 이 이름을 따라서 내센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업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제 곧 요하의 명령대로 요수아의 구한 성업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메 요수아가 그 성업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더라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신로에서 회막 문 요하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딱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이십장 여하께서 요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 한 자를 거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이곳이니라 그 성업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업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업 장노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구할 것이오 그들은 그를 받아 성업에 들여 한 곳을 두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의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의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업에 그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업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업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버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려바 곧 헤버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요단 저편 로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가 지파 중에서 길라앗 라못과 머나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곤란을 택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업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산해난 자로 거리로 도망하여 피의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21장 대의 대의 내위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하살과 누누아이들 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난한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돼 요하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업들과 우리의 가축먹일 그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었나 성업을 얻었고 그 남은 그하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다한 지파와 머나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드로 열 성업을 얻었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싸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머나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드로 13 성업을 얻었더라 머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로우벤 지파와 가 지파와 스블론 지파 중에서 12 성업을 얻었더라 여하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업들과 그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 에 기명한 성업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뽑혔으므로 안악의 아비 아르바의 성업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버론과 그 사면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오직 그 성업의 밭과 촌락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버론과 그들이요 또 림나와 그들과 야띌와 그들과 에스드모아와 그들과 홀론과 그들과 드빌과 그들과 아인과 그들과 유따와 그들과 베세메스와 그들 이 두 지파에서 아홉 성업을 내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본과 그들과 개바와 그들과 아나돛과 그들과 알몬과 그들 곧 네 성업을 내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업이 모두 십삼 성업과 그들이었더라 그 남은 네 위 사람 그하 자손의 가족 곧 그하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업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들이여 또 게셀과 그들과 깁사임과 그들과 베토론과 그들이니 네 성업이여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들과 기뻐돈과 그들과 아야론과 그들과 가드림몬과 그들이니 네 성업이여 또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들과 가드림몬과 그들이니 두 성업이라 그하 자손의 남은 가족의 성업이 모두 열과 그들이었더라 네 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란과 그들을 주었고 또 부에서드라와 그들을 주었으니 두 성업이여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들과 다버랏과 그들과 야르묻과 그들과 은간님과 그들을 주었으니 네 성업이여 아세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들과 압돈과 그들과 헬갓과 그들과 로홉과 그들을 주었으니 네 성업이여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소와 그들을 주었고 또 한몬돌과 그들과 가르단과 그들을 주었으니 세 성업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얻은 성업이 모두 열세 성업과 그들이었더라 그 남은 네 위 사람 머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벌론 지파 중에서 용르함과 그들과 가르다와 그들과 딥나와 그들과 나할날과 그들이니 네 성업이여 로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들과 야서와 그들과 그대못 그들과 범앗과 그들이니 네 성업이오 가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라앗 라못 그들이오 또 마하나임 그들과 해소본 그들과 야셀 그들이니 모두 네 성업이라 이는 네 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머라리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성업이니 그 제비뽑아 얻은 성업이 십이 성업이었더라 네 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업이 모두 사십팔 성업이오 또 그 들이라 이 각 성업의 사면에 들이 있었고 모든 성업이 다 다 그러하였더라 요하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그하였으며 요하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요하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요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22장 그때의 그때의 요수아가 로벤 사람과 가 사람과 문하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요하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요하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크게삼과 요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요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냄에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문하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기타 반지파에게는 요수아가 요단이편 서편에서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준지라 요수아가 그들을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일러 가로돼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 금 동 철과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로벤 자손과 가 자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가난 땅 신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요하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얻은 땅 곧 그 소유지 길러스로 가니라 로벤 자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가난 땅 요단 언덕 가에 이러자 거기서 요단 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즉 이르기를 로벤 자손과 가 자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가난 땅의 맨 앞편 요단 언덕 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신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사르의 아들 비나하스를 길러하 땅으로 보내어 로벤 자손과 가 자손과 만하세 반지파를 보게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방백식 열 방백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 천만인 중 족속의 두령이라 그들이 길러하 땅에 이르러 로벤 자손과 가 자손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요하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요하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요하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보호를 제약으로 인하여 요하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요하를 쫓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요하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요하의 성막이 있는 요하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요하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싸움으로 요하께 폐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폐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받침 물건에 대하여 범죄하므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었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느니라 로벤 자손과 가하 자손과 머나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에게 대답하여 가로돼 전능하신자 하나님 요호와 전능하신자 하나님 요하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요하께 폐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시옵소서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요하를 쫓지 여함이 아니거나 혹시 그 위에 번재나 소재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목죄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요하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로벤 자손 갓 자손아 요하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요하께 분의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요하 경위하기를 거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을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느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요하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정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요하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요하의 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오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요하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단을 싸움으로 요하께 패역하고 오늘날 요하를 쫓음해서 떠나려 함은 결단코 아니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누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의 중의 방백 곧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들이 로벤 자손과 가 자손과 머나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제사장 엘루하살의 아들 비누하스 로벤 자손과 가 자손을 떠나 길라하 땅에서 가난 땅에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회보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로벤 자손과 가 자손의 그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로벤 자손과 가 자손이 그 단을 애시라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23장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배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지 오랜 후에 여호와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와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노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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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편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 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너희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내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은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노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그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난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시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으노라 내가 너희 열저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사람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저를 홍해까지 따름으로 너희 열저가 나 여호와 열저가 불어집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사람 사이에 허감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그하였었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그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때에 모합왕 시뽀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보르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죽해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고로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버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러가스 사람과 희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업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남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와만 섬기라 만일 여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대 여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이를 우리가 결단코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저를 인도하여 애굽당 종대였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진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 여호와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그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하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흐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하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령 여호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하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정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정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하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하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하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은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윤리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호수하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최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적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일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요수하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례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산지 가하스산 북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요수하의 사는 날 동안과 요수하 뒤에 생존한 장노들 곧 요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요하를 섬겼더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들 하모르의 자손에게 금 일백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맞았다 두번 hice 꼬빅 舉